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의 퇴임이 앞으로 100일 남았습니다. 내년 올해죠. 올해 5월 9일날로 퇴임되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00일이 남은 상황인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구나. 3개월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적폐몰이를 하면서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았다고 하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적폐몰이 그리고 이른바 우파괴멸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인사들이 구속되고 수사를 받는 그 상황에 비하면 도저히 5년이라는 세월이 언제 갈까? 도저히 가기는 하는 걸까라는 우려가 있었고 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유지가 될까 하는 걱정이 많았는데 역시 시간은 말없이 그리고 묵묵하게 또 어김없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임기를 마친 후에 어떤 대통령으로 남기를 원하는가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서 아울러 임기 이원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전지 대통령 기념사업을 벌이는 등 현실 정치와는 거리를 두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5월 9일까지 딱 100일이 남은 이 상황에서 퇴임 이후에 자연인 문재인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이 바람이 이루어질까 하는 겁니다. 과거 문재인을 직원 그리에서 보좌했던 한 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현실 정치를 떠나서 자연 속에서 조용한 삶을 바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임 후에 삶을 아주 조용하게 현실 정치를 떠나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008년도에 노 전 대통령을 보좌하던 시절에 참모직을 마친 후에 고향을 내려갔던 것과 유사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문재인은 당선 전인 2017년 4월의 한 언론가의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완벽한 하루에 대해서 반려견 마루를 산책시키고 텃밭에 물을 두고 잡초를 뽑고 집 앞에 개월에 발을 담근 채 막걸리 한 잔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는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걸 보면 그야말로 안빈낙도 옛날 선비들이 그냥 자연을 벗하고 막걸리 마시면서 책을 읽고 독서하는 그런 아주 평화롭고 자연스럽고 자유스러운 일상을 꿈꾸는데 그런데 문재인이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에 만들어놓은 적적과 발자취는 너무나 심하게 했다. 역대 이런 대통령이 없다 싶을 정도로 대한민국 체제를 망쳤다는 소리가 나오고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습니다. 특히나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구속시켰고 박근혜 전 대통령, 여성 대통령은 4년 9개월 동안이나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선거에 임박해서 석방안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노영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려고 그런 식으로 석방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의외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분열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뭐가 안 먹게 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탈원전과 울산 사태, 그러니까 자신의 친구를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권권력을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을 포함해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조국 수사를 포함해서 권력 비리 수사를 못하게 막았던 사건들 이런 것 다 하나 둘씩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그 정점에는 대부분 다 문재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어지럽게 혹정, 말하자면 폭정, 학정을 해놓고 본인은 편안하게 여성을 쉬겠다 하는 게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2021년 P4G 서울 녹색미래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제작했던 특별 영상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무를 전공으로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본인은 많은 피해를 상대 진영에 주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놔고 본인은 아주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소망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어떻게 보면 그게 역설적으로 나는 너무나 많은 탄압, 억압을 했습니다. 갈라치기를 했고 반대파에 대한 탄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용하게 평화롭게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런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재인의 타임 후에 머물게 된 경남 양산에 있는 사전은 산과 가까운 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남 알퍼서라고 불리는 영축산 끝자락이자 세계문화유산인 통도사와 가깝습니다. 김해 봉화마을까지 50분 내외면 갈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입니다. 현재 7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이 사전은 문재인의 50년 친구인 건축가 성효상 대표가 설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성효상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마을 묘역을 설계하고 건축했고 2017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캠프에서 공약기획위원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은 현대자동차의 경영 SUV 차량인 캐스프를 온라인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서 직접 구매했습니다. 아마 퇴임 후에 이 차량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은 퇴임 후에는 매월 1,400만원 가량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가 지급이 됩니다. 문재인의 올해 연봉은 약 2억 3,822만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보수연액은 연 1억 7,556만원이고 이 금액의 95%인 1억 6,690만원이 연간 연금으로 정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문재인이 만약에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벌일 경우 이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통과 통신비, 사무실 운영비, 공무 목적의 여행비도 지급받게 되고 국공립 및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호원도 63명을 새로 뽑아서 추가로 배치한다고 하니까 퇴임 후에 안전장치를 다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 퇴임하고 난 뒤 수사를 받거나 구속되는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그 앞에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해놓은 문재인 본인은 양산의 그 아름다운 곳에 새롭게 집을 짓고 많은 경호원들을 동시켜서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지금 만들어놓은 발자취가 너무나 험악하고 또 법 위반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 그냥 넘어가지 힘들 것 같아. 반드시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저 사저에 오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D-100일 문재인은 꿈을 꾸겠지만 그러나 문재인은 현실을 잘 보지 못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경제가 안 좋은데 좋아지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나쁜데도 K-방역 때문에 코로나가 잘 잡히고 있다 하듯이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어떤 위기에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문재인이 저질러 놓은 죄가들은 아마 퇴임하고 나면 이제 하나 둘씩 법물 터디시 나오지 않을까 그럴 때 본인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을까 문재인 스스로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